리, 리, 톱스는 핫! 이 리톱스 소개해주세요. 아니요, 리톱스는. 리톱스는 사막에 사는 다육잇과의 식물이에요. 동물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갈처럼 보여요. 주위에 있는 자갈들 색깔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햇빛을 너무 많이 쐬게 되면 키가 길쭉하게 자라는 길쭉이 리톱스가 되어요. 귀쭉이 리톱스가 되면 동물들이 아빠 리톱스! 동물들이 사람 리톱스! 응,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갈처럼 안 보여서.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면 좋대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아니, 이 끈끈이 주걱을 바꿨잖아. 끈끈이 주걱이야, 이제? 끈끈이 주걱은 이름처럼 끄? 잎이 끈끈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파리들이나 끈끈이 주걱 잎에 달콤한 냄새를 맡고 와서 철싹 앉으면 이 끈끈이가 발 위에 발을 꽉 붙여요.